안녕하십니까 최논입니다 여기는 지금 토론토 여기 밑에 있어요 그래서 맨날 오는 그 호수입니다 여기 새들도 지금 보고 있고 예뻐요 여기서 운동했어요 이렇게 분명 어느 전세계 어디 가든 조금만 시간을 내면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지런하게 일어나셔서 시엔타워도 있구요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